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브리핑 드리고 그다음에 본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제 한 20여일 정도 남았죠. 4월 10일 총선이 이제 제도를 고치거나 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여의치 않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총선 레이스에 돌입한 거지 않습니까 대진포가 대부분 다 완성이 됐고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 이제 사전투표 제도를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이 없죠. 대개 이렇게 협상을 할 때 누가 패배하게 됩니까 시간에 쫓기는 사람이 되게 패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바이어들하고 상담하거나 이럴 때도 시간의 제약이 명확한 사람들이 대부분 다 본인이 얻고 싶은 것을 대부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겠지만 지난 11월에 공정선거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가동해가지고 11월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윤 정부가 등장한 것이 2022년도 5월 무렵이니까 대통령께서는 2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2년 넘게 이런 가장 국가의 중요한 그런 사안인 공정선거를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아무것도 취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 가운데 기본인 투표관리 간 개인 도장 하나 제대로 날인 못한 채 총선을 맞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참 보면 좀 딱하죠 딱한데 어떻든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소원 성취했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소원한 방식대로 4월 10일 총선이 치료직에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똑같은 방식의 선거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널리 그리고 광범위하게 행해졌던 역대 선거와 똑같은 형식의 선거를 4월 10일 총선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건 그냥 비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선거 조작하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 가지고 조작 안 하기를 그러니까 기가 찬 거죠. 어떻든 간에 지금 보시게 되면 똑같은 방식의 선거를 맞이하게 됐다. 그 점을 빼앗아프게 생각하고 똑같은 방식의 선거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과거에 해왔던 방식대로 선거를 만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은 제야 h님이 전수 분석을 다 마쳐 가지고 2018년 또 지방선거 지방선거 이전에는 북미 싱가포르 회담을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기획을 했죠. 문정권 하여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압승을 하지 않습니까 서울의 25개 구청장 가운데 24개를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할 정도니까 전국의 모든 그런 시장 군수 구청장 광역의회 의원 구시 등의 그런 기초의원들까지 다 이렇게 손을 대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그냥 그야말로 압승을 하죠. 2018년 지방선거를. 거기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의 득표수 자료를 다 다운로드를 받아 가지고 제야 h님이 2018년 지방선거에 대한 전수보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내용을 보고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그냥 특별하게 선거에 대해서 배경지식이 없더라도 관내 사전투표 관외 사전투표 등을 다 전국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손을 댔구나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2018년 지방선거하고 2022년 또 지방선거를 비교해 보더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선관위주도 사전투표 조작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구나 심해지고 있구나 그런 부분을 아마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시회를 오늘 여러분들이 직접 보실 건데 그 전수조사는 2022년도 대통령선거 2020년도 총선 2016년도 총선 2012년도 총선 그리고 다섯 번째 2018년 지방선거를 오늘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섯 편을 보게 되면 지난 10년 동안 선거관리위원회가 제도 변화를 성공시켜서 사전투표 제도를 광범위하게 도입하게 되는데 그 사전투표가 어떤 식으로 이제 마사지가 돼서 선거 데이터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2018년 지방선거 전수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될 겁니다. 민경욱 의원이 주도하는 가가호호 공명선거대한당 비교적 이름이 그렇게 외우게 하십니다. 운율이 있으니까 가가호호 공명선거대한당 약칭은 대한당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공명당이라고 하지 않고 대한당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아마 이번에는 이제 정당투표 투표지가 지난 2020년도 4.15 총선은 50센치 정도 됐는데 이번에는 아마 80센치가 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 가운데서는 80센치 정도 그렇게 넘으면 기계를 사용하기가 힘드니까 정당투표를 조작하기가 쉽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거 조작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굳이 실물투표지를 투입하지 않더라도 전산조작에서 발표해버리면 끝나기 때문에 그 문제 투표지가 대단히 길어지는데 정당투표를 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2020년도 4.15 총선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뭐 수면에 거의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현재 대한민국의 공직선거 결과는 끈수만 있으면 끈수에 맞추어서 사전투표를 만들 수 있는 제도인 거죠. 그러니까 끈덕지 국민들이 편안하게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게끔 깜짝 여러분들을 그냥 쏘아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국민들만 그렇게 순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사건, 이벤트 이런 것만 기획이 되면 그게 맞춰서 얼마든지 이제 선거 결과를 만들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끈수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 이제 끈수들이 계속 많이 나오죠. 끈수들이 지금 뭐 언론들이 다 이렇게 이제 서서히 드러나는데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거는 역시 좌익들 함께 이런 우익들이 게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걸 보면은 확실히 정치꾼들은 꿈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끈수를 계속해서 잘 이용하고 어쨌든 오늘 유감스럽게도 도태우 후보가 결국 국힘당에서 공천을 취소하는 그런 결정이 내렸네요. 이제 그 문제도 오늘 한 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